일주일을 입어도 하나가 남습니다 팜 스프링스 소프트 티셔츠 무려 8종을 전부 다 드리는 시간 가격마저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시원하게 쾌적하게 입어보세요 남녀 모두 8종 드릴 거고요 흡한 속공 기능도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남성용 라운드 그리고 부인의 각각 4종 4종에서 8종 사이즈는 95부터 110 사이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용도 부인의 8종 모두 다 드릴 거예요 사이즈 5부터 88까지 열어드립니다 그런데 가격 자체가 아름답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단 38,900원 자동 주문 전환 필수입니다 자 수트가 굉장히 화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시원하고요 시원해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예쁜 옷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더울수록 꼭 필요한 옷은 바로 티셔츠죠 자 이 시간 티셔츠를 준비했는데 그냥 티셔츠도 아니라 전부 다 기능성 색상 다 다르고요 포인트 다 갖추고 있는 기능성 티셔츠를 무려 8종 근데 가격 자체가 38,900원 완전 시원하죠 오늘은 다 줄 거야 특집점 지금 보이시는 8종을 모두 다 드리는데 가격이 자동 주문 모바일로 들어오세요 38,900원이고요 아니 벌당 가격을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4,863원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 득템하시는 찬스 맞습니다 티셔츠가 싸게 한다 하더라도 색상 똑같이 한 두 개 세 개 묶어 가지고 1만원처럼 2만원씩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서 입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고객 감동 특별한 감독을 드리자 감동 감동 오예 그래서 일명 다 줄 거야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하나 하나 보세요 위쪽 라인이 전부 다 남성용 입니다 화이트부터 베이지 그리고 멜란지 그레이 쭉쭉쭉 가서요 다크그린까지 안내가 되고 있고요 쭉 가면 블랙까지 송에서 8종을 갑니다 라운드 4종 브이넥 4종 4종에서 이렇게 8종이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용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여성용도 저희 아이보리를 시작으로 해서 민트컬러 아래 보이스는 8번 다 챙겨 드릴 거예요 사이즈 안내만 조금 드릴게요 남성용은 95부터 110 여성용은 55부터 88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죠 근데 가격 자체가 한 벌에 4800원 꼴밖에 되지 않아요 맙소사 맙소사 대박입니다 근데 심지어 기능성이에요 아시죠 어떤 브랜드 어떤 상황을 떠나서 그냥 기능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옷들은 다 비싸요 맞아요 근데 8종이 전부 다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쾌적하게 입어보실 수 있어요 와 이런 이런 느낌 찰랑찰랑 너 실크냐 이런 느낌 아니 티셔츠는 정말 소재를 보셔야 되는데 면이 60%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흡판 속공 기능성까지 전구성 8종 모두 다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하나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짓고 있는 네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딱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근데 가슴 쪽에 포켓이 딱 있어서 포인트를 딱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깨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뒤쪽까지 스티치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줬어요 그래서 오늘 어깨가 운동한 것처럼 넓어 보여요 뚝! 이런 느낌이죠 옷이 가벼워지고 얇아질수록 아무래도 이 선 자체 자신의 몸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은 차이에서 뭔가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을 주잖아요 딱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길이감도 적당 적당하면서 이게 박스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붙으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저처럼 상체가 크신 분들도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 소매 길이도 이게 너무 짧게 길면 사실 팔뚝이 좀 두꺼운 사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딱 신겨 써서 어깨선까지 잘 맞춘 그런 옷들 참 옷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이넥도 함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브이넥 입으면 깔끔하죠 근데 포인트가 또 없으면 밋밋하잖아요 그럼요 가슴 포켓을 주면서 이 가슴 부분도 이렇게 스티치를 한 번 더 싹 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멋스럽게 입어보실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런 옷을 너무나 좋다 보니까 어떤 것만 몇 개 어떤 것만 몇 개 이렇게 껴주는 게 아니라 그냥 8종을 다 드리니까 그냥 다 입으세요 오늘 방송 컨셉이 뭐라고요? 다 줄 거야 맞아요 다 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입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남성용도 8종 준비가 돼 있고 여성용도 8종을 준비가 했습니다 네 여성용은 일단 넥라인 자체가 라운드넥, 부인의, 루즈핏으로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루즈핏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미팅할 때 그랬어요 이거 입었을 때 너무 커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입어보니까 아니 얘는 날씬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말락갱이처럼 말락갱이 티셔츠인 거예요 진짜 날씬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 제가 5호라서가 아니라 6677이신 고객님들도 정사이즈로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약간 루즈핏으로 내 몸매 라인 보이지 않게 진짜 겨운에 찐 살 싹 가려보실 수 있게 너무 예쁘죠? 예쁘다 지금 핑크 컬러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뒤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에만 조금 찔러 넣으시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좋아요 엉덩이 싹 가리는 이런 길이 너무 좋으실 거고요 오늘 8종 드릴 거잖아요 핑크 일단 받으시는 거고요 민트는요 얘는 진짜 패턴 있는 스커트나 팬츠에다 딱 매치하시면 진짜 멋스럽고 예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이 민트도 드릴 거고요 화이트 당연히 필요하죠 화이트 가고요 네이비 컬러 거기다가 멜란지 그레이라든지 차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될 컬러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챙겨드리면서 블랙 날씬해 보이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이렇게 청바지에다 매치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한 베이지에 제가 입고 있는 핑크까지 드리니까 아니 우리가 매장에 가서 아니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쇼핑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벌당 가격 생각해 보시면 4,863원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사이즈만 빠르게 들어오세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대박이고 이런 거야말로 감동 기획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주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뭐 주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여지는 부분 다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이거 다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격만 기억하세요 가격은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하시면 3만 8,900원 한 벌당 가격이 4,800원꼴 전부 다 기능성이에요 자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동 주문 전화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자 남성님 확인하세요 브이넥 4종 라운드넥 4종 이렇게 8종을 전부 다 드리고요 사이즈는 95부터 110 사이즈까지 정 사이즈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아이보리부터 블랙까지 다 드릴 거예요 오늘 다 줄 거야 특집 함께 해보시죠 5호부터 8배까지 여성욕 준비하고 있네요 기능성 컬러 디자인 가격 비교하실수록 저희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런 느낌 한 장당 단 4,800원꼴로 함께 해보실 수 있는 절회 찬스 이거야말로 대박이죠 저희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오늘 기능성으로 8종 드릴 거예요 가격은 3만 8,900원으로 함께 하시죠 이게 대박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대박입니까 이게 저희의 이 방송을 취재한 이 방송의 목적이었어요 제대로 한번 고객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대박이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자 그래서 소재부터 가격부터 디자인부터 모든 걸 디테일 하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싸다구 고객님 차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재가 면이 무려 60% 베이스가 들어가 있으면서 흡판소건 기능성까지 그러면서 디테일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컬러 다 다르고 디테일 살아있는 걸로 오늘 8종씩 보내드릴게요 근데 가격 자체가 자동주문 전화 꼭 이용하세요 그러면 3만 8,900원 뭐라고요? 3만 8,900원이요? 앞에 5가 아니고요? 노! 3만 8,900원! 한 벌당 가격이 약 4,800원꼴밖에 되지 않아요 기능성이 붙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옷들인데 이 가격이면 그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심지어 브랜드마저도요 이거는 보통 브랜드가 아니에요 네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 삼스프리스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티셔츠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능성으로 진짜 잘 만들어요 오늘 받아보신다면 디자인 예쁘네 근데 입었을 때 퀄리티에 더 만족하실 거예요 그렇죠 딱 입으시면요 가격은 감동 그냥 폭찬 감동 대박 감동 어떡하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딱 입으시면 야 옷이 널 살렸다 옷이 널 살렸다 얼굴부터 화사하면서 뭔가 샤방샤방 괜찮은데? 자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하셔야 되고요 원하시는 사이즈 빨리빨리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두 세트 사도 괜찮아요 그러면 두 세트 산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기가 막힌 가격 16벌이니까 올화수목금토일 올화수목금토일 하고도 두 장이 남아요 와우 대박이죠? 네 선택하세요 정사이즈로 선택하세요 정사이즈로 선택하세요 일주일을 입어도 하나가 남습니다 팜 스프링스 소프트 셔츠 무려 8종을 전부 다 드리는 시간 가격마저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원하게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흡판 속공 기능성으로 8종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남성요 확인하세요 브이넥 4종 라운드넥 4종 이렇게 8종이고요 사이즈는 95부터 110 사이즈까지 정사이즈가 오른 선택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컬러 다 드릴 거예요 지금 하실 일은 자동 주문 모바일로 정사이즈로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년 5호부터 88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걸 팜 스프링스가 해냈습니다 단 38,900원 자동 주문 전화 필수에요 8종 다 드리겠습니다 참 좋아요 너무 신나요 이런 건 그냥 사야 돼요 특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남자건 여자건 무조건 티셔츠는 그냥 있어야 되는 옷들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집에 남자 두 명 호주군 여자 두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티셔츠 전쟁이에요 맞아요 뭘 입고 서로 입긴 입어야 되는데 좀 예쁘다 좋은 컬러 있다 싶으면 어? 빨리 언제 마르지? 서로 입고 나갈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이 정도 있으셔야죠 자 남자가 우리 집에 남자가 두 명 있다 싶으면 이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8종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브이넥 4종이 먼저 가게 되고 라운드 4종이 가서 총 8종이에요 컬러 다 다르고요 전부 다 기능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 남자가 두 명 있다 하면 두 명씩 나눠서 입어도 4종 4종씩 나눠서 입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고 여성용은 특히 티셔츠에 대해서 더 많이 싸울 거예요 당연하죠 또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게 티셔츠인데 여성용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보리 컬러를 시작으로 해서 민트 컬러, 라이트 베이지 컬러 지금 보시는 컬러들을 다 챙겨드릴 거예요 입었을 때 정말 예쁜 컬러들로만 뽑아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전구성 놀라지 마세요 흡한 속공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티셔츠로 8종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걸로 안 사면은 와 이건 무조건 사야 돼요 맞아요 저도 살 거예요 이건 저도 살 거예요 무조건 기본 셔츠는 무조건 티셔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러면서 기능성 시원함과 쾌적함을 얘가 맡았어요 흡한 속공 기능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혼방을 함께 하니까 면의 부드러운 느낌과 쾌적한 느낌까지 그리고 흡한 속공 이만큼 빨래가 빨리 말라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세탁기 딱 돌렸는데 빨리 말라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기본적으로 샤라방샤방한 느낌 확인하셨죠 그러면서 이 길이감이랑 이런 것도 좀 보세요 굉장히 잘 맞췄어요 제 신체 자체가 174 그리고 상체가 100사이즈 있는데 제가 약간 좀 체형이 98 정도 되는 그런 체형이거든요 한국 사이즈 애매한 체형 있잖아요 좀 슬림하게 나온 거는 한 100일 정도만 맞고 박스 같은 거는 98 정도 맞는 대표적인 한국인 체형 딱 그런 제가 입었을 때 적당한 길이감 팔 소매는 물론이고요 나름 팔뚝도 두꺼운 편인데 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이넥 그냥 같은 브이넥이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살짝 살렸어요 가슴 쪽에 포켓도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어깨선 이렇게 싹 보면 어깨를 딱 벌리게 지금 어깨 자랑 남자랑 어깨가 또 생명이죠 이렇게 딱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베이지만 하더라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하지만 기본마저도 깔끔한 색을 잘 뺐어요 누가 봐도 약간 베이지 아이보리 약간 좀 촌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딱 떨어진 약간 명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팜 스프링스 자체가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잖아요 골프웨어 하면 이 자연과 함께 골프를 또 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컬러를 잘 뽑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컬러를 잘 뽑아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멜란지 그레이 아이 참 옷이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보기도 힘들어 자 이것도 함께 네 길이감과 잘 보시고 예쁘죠 그리고 이 그레이 중에서도 이 멜란지 그레이 이런 옷이 여름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본 기본 그렇죠 그렇죠 가슴 포켓까지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포켓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네 어떤 옷들은 있으면 좋고 어떤 옷들은 없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살렸어요 어머 난 어쩌면 이렇게 잘 뺐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사전 기획을 통해서 마음먹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재면 소재에 디자인은 디자인까지 그렇죠 그래서 남성용은 전부터 여기서부터 저것까지 다 드릴 거고 여성용도 보세요 여성용은 그냥 딱 입자마자 그냥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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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확 살려줘요 확 살려줘요 네 너무 예뻐요 맞아요 제가 지금 루즈핏으로 입고 있는데 일단 완전 타이트해가지고 내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그런 티셔츠가 아니라 너무 좋았고요 약간 넉넉하게 약간 넉넉하게 내 라인 안 보이게 실루엣 딱 덮어주면서 엉덩이 가려주죠 옆에 슬릿 있어서 앞에만 또 찔러 넣을 수도 있죠 팔 길이도 적당하죠 거기다가 약간 스웻서치 느낌으로 넥 라인에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진짜 예쁘게 입으실 거예요 지금 컬러가 약간 딸기 스무디 같은 핑크 컬러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자랑하고 싶은 건 저는 이 라이트한 베이지가 저는 진짜 명품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입으신 다음에 안에다가 화이트 팬츠 같은 거 매치해가지고 진짜 필드 나가셔도 되고 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휴가 가실 때 같은 때 가볍게 입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컬러도 보내드릴 거고 핑크 당연히 드릴 거죠 블랙은 안 대봐도 되죠 그럼요 여기에 차콜 컬러는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활용도가 좋거든요 아래다가 정장 슬랙스 같은 거 입으셔도 괜찮고요 또 넥 라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챙겨 드릴 거고 그리고 아 바쁘다 바빠 그 다음에 브이넥으로 이건 완전 기본인데 브이넥 제가 입어보니까 넥 라인 자체가 딱 좋아서 얼굴이 조금 갸름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컬러까지도 챙겨 드릴 거고 네이비 여기다가 화이트 팬츠나 청바지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아이보리는 약간 밀크 쉐이크 같을까? 형광색 또는 화이트가 아니라 밀크 쉐이크 같아서 또 청바지에 화이트 튀는 여자들 로망이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챙겨 드리고 작년 거 버리세요 요걸로 한번 새 걸로 입어보시고 민트는 제가 패턴 들어간 스커트랑 매치해서 입었더니 진짜 시원해 보여요 올해 휴가 가실 때 한여름까지 그냥 요거 8쪽만 있으시면 다 끝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얼마냐고요 근데 가격 자체가 38,900원밖에 되지 않아요 한 벌당 가격이 4,8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 다 기능성이 컬러 다 다른데 사실 이런 컬러 이런 디자인 또 이런 소재라면 같은 소재로 재고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같은 컬러로 한 3개씩 묶어서 15,000원, 2만원 정도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사실 오프라인 매장 가보면 그렇게 파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마음 정말 단단하게 먹고 고객 감동을 한번 드리자라고 해서 준비된 8쪽 남성류도 8쪽, 여성류도 8쪽 같이 사도 10만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찬스 놓치시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사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고르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선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팜 스프링스 소프트 티셔츠 무려 8종을 전부 다 드리고요 정말 감동가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격 보시고 기능성 아닌 줄 아셨죠? 오늘 남성형, 여성형 8종 모두 다 흡판 속도 기능성으로 전구성 보내드릴게요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운, 내야 좋아 그리고 목 늘어난 방지 처리까지 이것도 제대로 말씀 안 드렸네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부드러운 촉감과 편안한 착용과까지 다 갖췄습니다 남성형 먼저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95부터 110까지 사이즈 있으실 때 정사이즈로 선택하시고요 여성형도 55부터 88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성형, 여성형 같이 구매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가격 자체가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단 38,9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대박 지금은 자동 주문 전화가 필수겠죠? 무조건 자동 주문 전화로 빠르게 들어오세요 살까 말까 고민되세요? 이건 안 삼은 손해예요 안 삼은 손해 우리 대놓고 지금 화면 왼쪽에 글자 쫙 나가자 이 정도인데 안 삼은 손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우리 STK 스토어 고객님들도 우리 직원들이죠 이 직원들도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한 4만 9천 원 되나? 5만 9천 원 되니? 3만 9천... 이건 세야지! 하고 간 거예요 아니 위에서 구경을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오셨을 때 놀라셨던 거 만져보고 와 이거 진짜 좋다 근데 기능성이에요 듣고 더 놀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동 주문 모바일로 꼭 들어오세요 벌당 가격 4,863원까지 떨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